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주말에 카페로 부른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정관은 부산의 한 로스쿨을 졸업했고 2017년 6월경에 아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젊은 그런 변호사죠. 그런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행정관이 주말에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막강하구나 놀라울 정도로 그런 수준에 도달했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문이나 미디어들은 그와 같은 부분에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정치 권력이 우위를 차지하는가?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사회인가? 그것은 현재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그와 같은 뿌리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 유전자 안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내재하는 것인가? 다른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정치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모든 정치 권력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거기에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갖게 됩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시내 종로에 한번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차가 이제 청와대 앞을 지나서 종로를 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근래에 간판도 많이 정비가 되고 서울 시내가 많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런 디자인 강박이 뛰어나고 눈설미가 뛰어나고 참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항상 한국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좋은 것을 볼 때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볼 때마다 정치가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잠시 위임받은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오를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려갈 때도 동시에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무리한 조치들이 의사해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일을 하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면 항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니까 또 내려갈 때가 되면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그런 불편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을 생각하게 됩니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의란 것이 뭐냐에 올바른 것이 뭐냐에 그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마땅히 해야 될 고유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할 때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구를 구현하는 것이고 정의 바로 그 자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역량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는 내각제 같은 부분들은 한국에서 절대 도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만은 근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어떻든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당히 수선을 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겠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 수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권력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분권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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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